LG그룹주 가운데 LG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박세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너무 빠졌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김정일 고수님, LG전자 너무 빠진 거 맞습니까? 많이 빠졌어요. 일단 LG전자는 많이 빠진 이유는 홈 어플라이언스고 이거는 경기와 관련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전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가 얘네가 LG 디스플레이 유상주인지 한다는 거 또 잡음도 나오고 디스플레이 가격이 또 오르고 있어요. 안 빠지고 얘네는 어떤 그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적인 부담과 경기 민감한 가전 쪽에 불확실성이 다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중장기 성장성에서 여러 가지 고려되는 것도 있고 배당 성향도 높이고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설자 2분기 실적이 작년 YOY로 성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한 PRO의 한 8, 9%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북밸리 0.8이면은 사실은 이것도 아까 좀 이런 말씀 드린 게 그렇지만 철강이랑 비슷하게 바닥으로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도하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적절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 주가를 향해서 가는 건 무슨 문제냐.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에서 한 70%가 홈 오프라이스인데 TCL이나 월플이라든지 이런 주식하고 밸류에이션에서 이걸 좁혀나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장만 보고 올라간다. 이런 트리거가 지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사실은 LG전자도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하고 똑같은 건데 돈 갖고 뭐 합니까? M&A하고 로봇 가시오하고 뭐 이런 것을 좀 더 강력히 하는 모멘텀이 보여줘야지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에 빠졌죠? 이 주가가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가능성은 그럴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가는 바닥은 쳤는데 줍줍을 할 것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9개월 이상 보시는 롱텀으로 보시는 분한테만 공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줍줍 그러니까 저 까매수 적당히 빠져있는 주가를 사도 된다라는 건데 일단 그럼 다른 분들의 의견 먼저 볼게요.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다 생각하시는 분 혹은 줍줍 둘 중에 어느 쪽이실까요? 줍줍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테이버 고수만 아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살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1봉이 실적 좋다는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기업이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디스플레이 관련돼가지고 유상증자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기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확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게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의 전략인데 만약에 내가 LG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LG전자가 본인의 실적이 잘 나오고 그래서 우상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회사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의 2조를 때려박아야 됩니다. 이러면 투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LG전자의 실적이 좋은 거는 맞으나 LG 이노텍이 앞으로 성장하는 거는 좋겠으나 간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맥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LG전자 기준에서는 한쪽은 좋다고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게 약간은 절고 있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OLED 쪽으로 돈을 벌고 OLED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 사실이고요. 추가 투자 더 해야 되는 거고요. LCD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문제도 충분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 쌓여 있는 부채도 많은데 앞으로 빚 갚기도 어려운 자회사를 들고 있다고 하면 그 빚 갚아줘야죠. 부모대 입장에서 분명히 그거는 지출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실성이고 그러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증 우려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뭔가 조금 부진한 기업, 주가가 부진한 기업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매출이 늘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매출. 그런데 이 회사는 어쨌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계로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죠, 1분기도. 네, 그렇죠. 그 핵심은 B2B고요. 제가 오히려 LG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전장 쪽이라든지 이런 B2B 쪽으로 진출하는 게 다른 경쟁 기업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가전시장에서 위축되고 있기는 하나 늘어나고 있는 전장과 B2B 시장에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고. 좀 전에 테이버 고수가 얘기했던 자회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은 할인 요소지 이게 주가의 상승을 막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봤는데. 문제는 지금 이쪽으로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삼성도 이제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전장 쪽으로 삼성전기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중국의 샤오미가 가전부터 자동차까지 안 만드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고. 이런 경쟁사가 늘어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래서 전장에 쌓여있는 100조 수주 잔고도 중요하지만. 그 수주 잔고가 계속 확장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주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100조 수주한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수주한 것에서 끝나고 전차 상승탄력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상승탄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데 약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사도 괜찮은 회사라고는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단이 그렇게까지 높게 열려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의 매수는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인 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담은 없는데 이게 과연 박스권을 뚫어내고 탄력적으로 오를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약간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는 박스까지는 뚫어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박스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박스를 뚫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시장 예를 들어서 한 20% 올라간다고 했을 때. 주도주라고 하면 적어도 배 이상 올라가는 게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체력이 있나? 저는 시장 수익률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형인 고수님은요? 저도 전장사업 부분인데 지난해 전장사업 부분 매출이 한 10조 원대. 그리고 올해도 수주 기반으로 해서 반영된 효과들. 이게 올해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1분기에는 아직 세부 손익이 아직 확정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확인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3월 수출 데이터에서 IT 부분과 디스플레이 부분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좀 보였다는 점들은. 여기서 부과되는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 여기는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은 오히려 상반기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기대감을 우리가 좀 더 부각시켜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경우에도 한 9만 2천 원에서 9만 6천 5백 원 미만 구간이 굉장히 좀 답답한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이탈될 수 있는 어떤 수급 동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동구간은 지속해서 관심 가져도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세 분이고. 유증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좀 부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한 타이버 고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한줄평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종료 고수입니다. 줍줍 조금씩만 김종료 고수는 경쟁자가 늘어난다. 변혁인 고수는 LG전자 LG전장이 되는 그날까지 주목. 테이버 고수는 LG디스플레이 부채 이슈. 해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터브 5가지 주제 모두 확인해 봤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장 E뉴스와 조범수의 런지박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장 다 빠이. 이제 그 fastest vicious 썼을 clarification Conservative rep품입니다. 그러면 이 하 noite Л아 Auf꼬리然 efficacighP 끊으면 꼭 해주시는라 가정거리mente 음을 맨끊고 pai 지 cudành 여기 마 released 다른 편의 어 NO Buffalo 특별한 밀ớnare will hunters files 잘되고씩 소용 Endai